안녕하세요 한빛티비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침간소음을 경찰서에 경범죄 중에 인근소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경범죄로 인근에서 크게 TV라던가 피아노, 악기, 고송방가 등을 하면은 그런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하죠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인근소란의 경우 현장으로 경찰 분들이 출동을 해서 소음 내용을 직접 들으시고요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고한 분께 소음이 들려오는 장소에 같이 있어가지고 소음내용을 확인하는데 협조를 해야겠죠 저희 집이라면 저희 집에서 옆집이라던가 밑집,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행위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한 부분으로 소음이 확인된다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신고한 사람이 되려 거짓 신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법 적용은 현장에 따라서 일일적으로 법 적용에는 어떤 부분이 될지는 아까 소음 대처 방법으로 경범죄 인근 소란으로 처벌이 될지 어떨지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조항의 경우 소음 기준과 상관없이 시간 및 장소에 따라서 일반인이 상식상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소음행위의 고의성 및 여러 가지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님이 소음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장이 일일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하면 현장에 소음이 들리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같이 동행을 하셔서 현장에서 탐문을 하시니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거짓 신고 같은 것은 하시면 안 되고요 요정도 제가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 한비티비 구독하고요 시청하고 후원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잘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비티비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비티비 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경범죄 처벌에 대해서 인근 소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소란스럽지 않게 좋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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